짜잔! Welcome back! Good to see you again! 네,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드디어 Unit 4, Transportation의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Transportation, 다시 말해서 교통수단에 관련된 유닛이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그쵸? 네, 처음에 유닛은요. 기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공항에서 를 알아봤고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In the hotel, 그렇죠. 호텔에서 라는 주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통편에 관련된 유닛입니다. Transportation 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필수 단어와 그리고 그 단어를 근거한 패턴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Word 정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길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길을 잃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죠? 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적절한 표현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길을 잃었어요. 무엇무언가를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네, 제가 길가에서 잃어버려진 거니까 I'm lost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기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네, seem 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I seem to be lost. I seem to be lost. I seem to be lost. 네, 연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거는 뭐였다구요? I'm lost. 두 번째 거는 I seem to be lost.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 got lost on my way. 이렇게 넣어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got lost. I'm lost 뿐 아니라 개똥사를 활용을 해서 I got lost on my way. 내 길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려진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I got lost on my way. 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두 번째로 얼마나 머냐고 물어볼 때 얼마나 를 대체할 수 있는 의문사가 영어로 뭐죠? How. 그 다음 먼 이라는 의미로는 far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보면 how far 입니다. how far 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멀어요? 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붙어 그것이 얼마나 멀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멀어요? 먼저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서 붙어 라는 것을 뒷부분에 붙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how far is it 여기서부터 from here 짜잔 how far is it from here 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문장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how far 두 번째 how far is it from here 그렇죠.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이라고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how far is the bus stop from here how far is the taxi stand from here 네, 지금 how far is it 그 it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뿐입니다. 네, 어떻게 이 구문이 활용이 되는지 감이 오시죠? 네, 트레인 스테이션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가요를 어떻게 했죠? how far is the train station from here 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금을 물어봅니다. 요금이 얼마예요? 그게 얼마예요? how much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금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합니다. what's the fair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what's the fair 자, fair이라는 것이 요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생각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음... 요금 change 뭐 charge 그죠? 그 다음에 fee 이런 것들 다 돈에 관련된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요. 택시에서 시청으로 데려가 달라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자, 택시를 탔어요. 그 다음에 시청으로 가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청으로 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시청으로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to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는 고유명사는 city hall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o city hall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city hall 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앞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여서 to city hall 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저를 city hall 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가져다 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본 동사 take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take me to city hall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ake me to the city hall please take me to city hall please 라고 한다고요. take me 나를 가져다 주세요. 나를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구문이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fly me to the moon 이것도 fly me 나를 날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take me to city hall 이라는 거 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자, 이번에 5번입니다. 목적지를 종이에 적어서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며 데려가 달라고 할 때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요 라고 간단하게 여기요 here 그렇죠. 어떤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목적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요 here please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소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의미로 조금 전에 시청으로 데려다 주세요 를 뭐라고 했죠? take me to city hall please 였어요. 그러면 이 장소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를 take me to this place please 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6번 차를 렌트하는데 하루에 얼마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얼마예요? 가 뭐였죠? how much 근데 하루 동안에 얼마예요? 하루 동안에를 어떻게 할까요? 하루는 뭐죠? one day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안이라는 의미로 전체사 for 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how much for one day 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how much for one day 그 다음에 how much do you charge for one day 이렇게도 대체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charge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금에 관련된 단어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fair 그리고 fee charge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charge 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how much do you charge for one day 하루에 얼마만큼의 요금을 청구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루에 얼만가요? 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를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라는 의미로 차를 빌리다 라는 구문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빌리는 차를 뭐라고 하죠? rent car 그쵸?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rent a car 이라고 하고요. 혹은 rental car 이라고 형용사형으로 rental 이라고 바꾼 다음에 뒤에 car 를 붙여서도 활용을 합니다. 여하튼 차를 빌리다 라는 구문으로 to rent a car 이라는 구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for one day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뭐 하는데 라는 거예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차를 렌트하는데 to rent a car 하루에 for one day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차를 하루 렌트하는데 얼마인가요? 시작! how much is it to rent a car for one day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7번 택시를 막 타고 가는데요. 좌회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길이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좌회전 해주세요 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 네 왼쪽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왼쪽은 left 입니다. 근데 turn left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왼쪽으로 돌아라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turn left please 를 붙여주면 더 좋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좌회전하다 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요. make 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left turn please make a left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make 라는 단어를 활용을 한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회전 해주세요 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make a right turn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택시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도를 줄여달라 라는 요청을 할 때는 속도를 늦추다 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늦게 가주세요. 조금만 속도를 줄여주세요. 라는 의미로 slower 이라고 비교급을 활용을 했습니다. slow 늦추 늦는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뒤에다가 er 를 붙여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느린 이라는 비교급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slower 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택시기사가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slow down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slow down 속도를 늦춰주세요. 속도를 늦춰주세요. slower slow down please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속도를 내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속도를 좀 더 내주시면 안 돼요. 약속 시간이 있어서 라는 의미로 speed up 이라는 고문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ill you speed up please 라고 합니다. speed up speed up speed up 이라고 외워두세요. speed 뭔지 아시죠? speed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speed up speed up speed up 그래서 will you speed up please speed up please 네 속도를 좀 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워달라고 할 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멈춰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멈추다 stop 여기 here 그렇죠 stop 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거 예전에도 배웠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자동차를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옆에 있는 핸드브레이크 같은 거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린 구문이 있습니다. pull over 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pull over here please 라고 합니다. pull over here please 얘도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 필수 표현이니까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pull over here please pull over here please pull over here please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you can drop me off here 이렇게 you라는 것을 주어로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drop me off here 저를요 여기에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drop me here please 라고 해도 되고 drop me off here please 라고 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10번입니다. 표를 한 장 사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던 아니면 트레인을 타던 표를 한 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표 한 장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want to get please 라고 해도 됩니다. stop here 이 아니라 네 여기를 제가 안 바꿨네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want to get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want to get 자 그 다음에 티켓 한 장 주세요 라고 full sentence 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요 티켓 한 장을 원합니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I'd like a ticket please 아니면 I'd like one ticket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예약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예약이요 라는 한마디로도 예약을 하겠구나 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라는 명사가 뭐죠? 그렇죠. 이제 막 대답이 슬슬 나오시죠? reserv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reservation 자 그 다음에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뭐 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까지 합쳐서 만들어 보면 I'd like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그렇죠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원어민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pleas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12번 열차 시간표를 달라고 할 때입니다. 자 시간표는 영어로요 timetable 입니다. 그쵸? 학교에 그 앞에다가도 timetable 이렇게 써놓은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timetabl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시간표를 건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timetable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 좀 주세요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거니까 I'd like to have a timetable please 라고 이야기합니다. I'd like to have the timetable please I'd like to have the timetable please 네 딩동댕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열차를 타는데요 지정석을 달라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지정석이라고 한다면 예약이 되어 있는 좌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좌석이 영어로 뭐죠? seat 입니다. 근데요 예약이 된 좌석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약하다 라는 동사가 reserve 이잖아요. 근데 예약이 된 좌석이니까 reserved seat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reserved seat 지정석이요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정석을 좀 원하는데요 라는 문장으로 I'd like a reserved seat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를 렌트를 하는데 하루 요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렌트를 하는데 하루 요금이 얼마냐 요금이 얼마예요? 라는 의미로 how much? 네 그것도 되지만 그거 말고 rate라는 단어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what's the rate? 하루 빌리는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루의 요금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의미로 what's the rat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안 바꿨네요. what's the rate? 자 rate 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니면 how much for one day 라고 대체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하루 요금이 얼마나 되냐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daily rate 라고도 하나 daily를 더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daily 어떻게 쓰죠?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다가 rate라는 것을 적어두면 되겠지요. 그래서 what's the daily rate? 라고 질문을 하면 하루 요금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정거장을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외국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정거장이 어딥니까? 내가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질문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음 정거장은요? 라는 질문으로 next stop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뢰합니다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excuse me 그 다음에 다음 정거장은 어디인가요?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what's the next stop 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what's the next stop? excuse me what's the next stop? excuse me what's the next stop? excuse me what's the next stop? 네 next stop 이라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지만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next stop next stop next stop next stop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 주유 시 50L를 넣어달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렌트를 했을 경우에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필수 표현입니다. 50L를 넣어주세요. 50L요 50L 네 50L 라고 이야기를 하면 50L를 넣어줍니다. 아니면 문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I'd like 50L 그렇죠. I'd like 50L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50L을 넣고 30L을 넣고 이거 말고 그냥 가득 채워주세요. 다시 말해서 뭐 소위 만땅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따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ill it up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ill it up fill 이라는 게 가득 채우다 라는 거잖아요. up 이라는 것은 뭔가 가득 강하게 강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fill it up fill it up please 꽉 채워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fill it up fill it up plea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please를 붙여서 좀 더 정중한 표현까지 보셨고요. 18번 출구를 물어볼 때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Sunday in으로 가는 출구는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Sunday in 자 Sunday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박집인가 봐요. 그래서 여하튼 그 Sunday in으로 가는 출구는요? 라는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출구가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exit 가 아니라 exit 이라고 했어요. 뭐뭐로 가는 출구가 어디죠? exit for Sunday in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it for Sunday in 그렇죠? 이번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Sunday in으로 가는 출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보면 What's the exit for Sunday in 이 완성이 될 건데 그 앞에다가 친절하게 실례합니다. 붙여주면 더 좋으니까 Excuse me 그렇죠? Excuse me What's the exit for Sunday in 이라고 합니다. 호텔하고 in 하고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호텔 하면 좀 더 럭셔리어스 한 상황을 상상을 하실 거고 in 이라고 하면 좀 더 그것보단 저렴한 그런 민박집 같은 숙소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19번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보험이라는 단어가 뭐죠? Insurance 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Insurance 인데요. 그게 보험료가 포함이 되었는지를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어? 이거 지난 시간에 호텔에 관련되어서요.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의 문장을 만들어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Is breakfast included 였어요. 그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 insurance 라고 했으니까 Is insurance included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Is라는 것을 빼고도 가능하고요. Insurance included 이렇게 보험료가 포함이 된 거 입니까?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Does 라는 조동사를 시작으로 만드는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es this price include the insurance fee? 라고 했어요. 요금에 관련된 단어가 여기 또 나왔지요? fee 라는 거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가격이 이 요금이요. Does this price Does this price 이 가격이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험을 그쵸? The insurance fee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차를 어디에 반환하는지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차를 렌트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차를 반환하다 라는 동사를 떠올려 보세요. 차를 반환하는 것은 돌려주는 거고 돌아가는 거니까 return 이라는 동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Where do I return 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로 반환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Where do I return? Where do I return? Where do I retur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어디에다가 반환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성을 해보면 제가 뭐뭐 해야만 합니까? 뭔가 의무성을 좀 더 지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조동사 Should를 힌트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Where Should I Return The Car Where Should I Return This Car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차는 어디에 반환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노선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공항까지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항으로 갑니까? 공항에 갑니까? 공항이 영어로 뭔데요? Airport 잖아요. 그래서 공항으로 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 To the airport 라고 하면 질문이 완성이 되죠. To the airport 공항 가요? 네, 버스의 문이 열렸어요. 공항 가요? 영어로 To the airpor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차가 공항으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 차가 공항까지 갑니까? Does this car go to the airport 라고 해도 되고 이거 공항까지 갑니까?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Does this go to the airport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Does this go to the airport 그런데 막상 차가 딱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운전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Does this go to the airport 이렇게 full sentence 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행이죠. 네, Do you have a airport 라고 묻습니다. 자, 이번에 22번입니다.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인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몇 정거장입니까? 라는 거 자, 몇 정거장 몇 정거장 얼마나 많은 정거장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stop 이라는 것이 정거장을 의미하는 단수 표현이니까 몇 가지의 정거장 들 이니까 stops 복수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거장이냐 라는 거니까 How many stops 라고 질문하면 몇 정거장이에요? 라는 것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관까지는 몇 정거장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How many stops 라는 거 공통적으로 앞에다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박물관까지는 박물관으로는 몇 정거장입니까? 라는 거니까 How many stops to the museum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까지는 몇 정거장입니까? 해보세요. How many stops to the gallery 그렇죠. 쇼핑몰까지는 몇 정거장입니까? How many stops to the shopping mall 그렇죠. 공항까지는 몇 정거장이에요? How many stops to the airport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엔 패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something? 네, 반복적인 패턴이 많이 보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런 패턴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상황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어디 있나요? 라는 건데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을 떠올려 보세요. 지하철은 subway station 근데 가장 가까운 이니까 최상급을 활용을 합니다. nearest subway st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 어디입니까? 해보세요. 시작! Post office 그렇죠. Where is the post office? 라고 질문을 하고요. 택시 승강장이 어디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Where is the taxi stand? 그렇죠. Taxi stop이 아니고 Taxi stand 라는 거 알려드렸었어요. 자 두 번째로 뭐뭐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르쳐 주다 하니까 뭐 teach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말해 주세요 라는 의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way to somewhere 이라는 패턴에다가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해보세요. 시작! Please tell me the way to 시청 City hall 그렇죠. 은행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시작! Please tell me the way to the bank 그렇죠. 박물관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시작! Please tell me the way to the museum 그렇죠. 그렇다면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Please tell me the way to the bus stop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can I get to somewhere? 이라는 패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뭐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청에 어떻게 가나요? 질문해 보세요. How can I get to 시청 City hall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음식점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et to 가장 가까운 The nearest 음식점 restaurant 그렇죠. How can I get to the nearest restaurant 라고 했어요. Get to get to get to 라는 동사 구문이 보입니다.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get to 라는 구문을 활용을 한다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장에는 어떻게 가나요? How can I get to the square 이라고 했어요. 자 광장이라는 것이 the square 입니다. square 이 뭐죠? 도형 중에서 그래요. 이걸 바로 square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광장이 대부분 이렇게 square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에 어떻게 갑니까? How can I get to the squar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뭐뭐로 갈 수 있나요? 라고 수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한지 질문을 하는 유형입니다. Can I go there blank? 라는 패턴에다가 맞춰서 거기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걸어서 갈 수 있나요? Can I go there 걸어서 on food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기차로 거기를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려면 Can I go there by train 이와 같이 by 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Can I go there by bus 이와 같이 버스로 거기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모모로 라는 탈 것 앞에 수단에 관련된 전치사 by 라는 게 왔어요. 근데 걸어서 거기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신기하게도 on 이라는 전치사로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네 탈 것 관련된 vehicles가 나오면 그 앞에 전치사 by 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발로 가는 것은 땅의 표면에 발바닥이 아주 딱 붙어져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에 나의 발이 완전히 닿는다 라는 의미로 on foo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Can I go there by foot 이렇게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걸어서 라는 부사 구문은 on foot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I'd like to blank 라고 나왔는데요.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 하고 싶어요. I'd like to rent a car 그렇죠. rent a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뉴욕행 비행기표를 사고 싶어요. 저는요 비행기표를 사고 싶어요. 먼저 만들어 보세요. I'd like to buy a ticket 거기까지 만드시고 뉴욕행 이라고 했으니까 to New York 그렇죠. 전시사구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I'd like to have a ticket to New York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싶어요 는 어떻게 할까요? I'd like to 차를 반납하다 반환하다 return the car return this ca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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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예약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침대 차 뭔지 아시죠? 네 침대가 있어요. 차에 그래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대 차를 예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차는 차인데 car 근데 침대 차 다시 말해서 잠잘 수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sleeping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약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예약하다 reserve 라는 동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I'd like to reserve a sleeping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to가 하나 빠졌어요. 이렇게 to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reserve a sleeping car 이라고 하면 정답 자 그 다음에 where can I 다음에 blank가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에서 뭐 뭐 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자 그래서 표를 제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보세요. where can I 표를 사다 buy a ticket 표들을 사다 라고 하고 싶으면 where can I buy some tickets 그렇죠. 명사의 단복수형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버스 정류장을 찾을 수 있나요? 만들어 볼까요? where can I 찾다 find 버스 정류장을 the bus stop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bus station 혹은 bus stop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지도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볼까요? where can I find a map of the city 그렇죠. map of the city 라는 것을 뒤에다가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where can I find the map of the city 라고 해도 되고 where can I have the map of the city 라고 해도 되고 where can I get the map of the city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차 지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차 노선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차 노선도 기차 train 노선도는 지도하고 똑같으니까 map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can I find the train map 띵동댕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제가 어디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나요? 교통카드를 구매를 하고요. 그걸 재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도 해요. 자 그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충전하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the transportation card 네 where can I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하다 recharge the transportation card where can I recharge the transportation card 라고 하면 교통카드를 어디에서 충전할 수 있나요? 가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please show me how to blank 입니다. 뭐뭐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장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자동판매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판매기 자동판매기 네 그걸 뭐라고 하죠? vending machine 들어보셨어요? 네 그 어휘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please show me how to use the vending machine 띵동댕 네 vending machine 이라는 게 자동판매기 라는 어휘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넣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보세요. please show me how to 기름을 기름 탱크에다가 넣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fill the gas 탱크 그렇죠. please show me how to fill the gas 탱크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할 때 완전 멘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fill the gas 탱크 를 채우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blank 라는 패턴 인데요. 어디어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의미 입니다. 자 먼저 쉐라톤 호텔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해보세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쉐라톤 호텔 The 쉐라톤 호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힐튼 호텔로 가는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작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힐튼 호텔 그렇죠. 메리어트 호텔은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메리어트 호텔 그렇죠. 자 두번째로는 박물관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작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뮤지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중앙역으로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작 중앙역이니까 중앙 central 역 station 를 붙이면 되겠죠?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central station 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광장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말해보세요.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square 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I want to go to somewhere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디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패턴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해보세요. I want to go to 여기 주소 이 주소 this address 라고 합니다. 자 발음 억양에 주의해주세요. address 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소 address 명사형 입니다. addres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I want to go to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The nearest subway station 그렇죠. I want to go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자 그 다음에 셰라톤 호텔로 가고 싶습니다. I want to go to the 셰라톤 호텔 이라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는요. 그 셰라톤 호텔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라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뭐였죠? Could you tell me the way to the 셰라톤 호텔 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I want to go to 셰라톤 호텔 이었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하게 생각되는 패턴을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엇무엇을 원해요 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요 I want something 이라고 했어요. 이 빈칸에는 want의 목적어인 명사 구문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종합보험 가입을 원해요 라고 했어요. 종합보험 가입을 원해요. 보험이 영어로 insurance 근데 그게 다 커버가 되는 보험 이라고 했어요. 종합보험 insurance coverage 라는 것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I want insurance coverage 를 원합니다. 종합보험 을 원합니다. 라는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차를 원해요 라고 했어요. 오토차 네 오토매틱 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automatic car 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I want an automatic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토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동차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동이라는 의미로 manual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nt a manual transmission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동차를 원해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I want a manual transmission car I want an automatic car 이라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중형차를 원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중형차라는 것은요 차의 크기가 어때요? 중간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medium sized car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I want a medium sized car 이라고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층 객실을 원해요 라는 문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I want 상층 객실 상층 칸을 원해요 윗칸을 원한다는 거죠. I want an upper compartmen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want the upper compartment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compartment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칸 혹은 객실 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upper 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층 칸 상층 객실 을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뉴욕행 편도표를 원합니다 를 완성을 해볼까요? 뉴욕행 표를 원하는데요. 어떤 표냐면 편도표를 원한대요. 편도표가 뭐였죠? A single ticket 도 되고 one way ticket 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I want a one way ticket 뉴욕 행 to New York 그렇죠. 네 완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좀 전에 이 compartment 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칸 실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짐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verhead compartment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실도 이 compartment 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freezer compartment 혹은 freezing compartmen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mpartment 가 실 칸 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게 와닿으시죠? 자 그 다음에 기차에서도요 1등실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실 뭐라고 할까요? The first class compartment 딩동댕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기차에 있어서도 1등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패턴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transportation에 관련되어서 dialogues 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함께 호흡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and see you tomorrow Bye bye